빨라도 너무 빠른 6세대 한국형 미국 충격 스텔스 무인 전투기 가오리 X2 비행 극비리 신기술 수지기륙 랜딩기어 성공 F-22에 장착된 레이더는 언 APG-77로 기체 전방 120도를 입력 즉시 수초만에 스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데 이는 F-15, 언 APG-70 레이더, 가 14초가 걸리는 것과 비교해도 매우 빠르다 즉, F-22는 적 전투기보다 먼저 보고 먼저 쏠 수 있는데 적에게 보이지도 않는 전투기인 셈이다 한국항공우주산업, KI, 이 개발 중인 KF-21 보람에도 지상 전시와 시범 비행을 한다 KF-21은 기체 형상 설계부터 반사각 정렬 설계 매립형 안테나 평면 동체 반매립 무장창을 적용 적의 레이더 탐지를 최소화하도록 만들어졌다 향후 F-22 랩터처럼 완전한 스텔스기로의 전환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F-22 탑재 레이더처럼 전방을 빠르게 스캔하는 능동 이상 배열 예세, 레이더를 국산화해 탑재했으며 적의 선을 활용해 탐지의 스텔스기도 확인할 수 있는 IRS도 장착했다 KF-21은 현재 블록 0단계로 오는 2026년까지 6대의 시재기와 함께 다양한 시험을 추진하고 문제를 수정해 블록 1단계인 2024년, 2028년 양산을 시작해 대한민국 공군에 실전 배치된다 방산 쪽에서 몇 년 전부터 대두된 멈티라는 개념이 있다 맨드 언맨드 팀 줄여서 멈티 직역하면 유인 무인팀, 유무인 복합체계 정도 되겠다 KPEX였던 시절 위 사진과 같은 개념이 있었고 KF-21 소개 영상에 등장했다 1기의 KF-21과 3기의 가오리 무인기, 유인기와 무인기 복합팀인 거다 무인기의 최대 장점은 격추되더라도 아군 인명 피해가 없다는 점이다 돈이 좀 깨지긴 하지만 돈이야 벌면 되고 군인이 전사할 경우에는 반전 여론이 강해질 수 있는데 이는 여러모로 상당히 큰 부담이다 특히나 한 명 육성하는데 상당히 큰 비용과 오랜 시간이 필요한 전투기 조종사는 사트라고 별도로 구조팀이 있을 정도 무인무기 체계를 개발하는 것이 여러모로 싸게 먹히는 거다 그런데 무인기만 보내면 현장 상황에 능동적인 대처가 어렵다 전장이라는 건 어떤 변수가 있을지 알 수 없고 비싸게 만든 녀석이 정 매복에 걸려서 어이없이 파괴되거나 상황 판단을 잘못해서 제자리에서 빙글빙글 돌다가 아군을 공격할 수도 있다 웜트는 이 단점을 유무인 복합체계로 극복하려는 거다 최소의 유인 인력과 그를 보조하는 무인체계 웜트는 공군에서만 도입하는 개념이 아니다 육군 해군 모두 적용 중이다 하나에서 내놓은 아리온 스맷 역시 인간과 팀을 이루어 근접 전투 지원 물자 운반 거점 방어 부상자 후송 등 역할을 수행하는 무인 차량이다 위 사진을 보면 보병을 보조하는 아리온 스맷의 모습이 웜트의 정석적인 모습이다 여차하면 뒤에 은폐 엄폐도 할 수 있고 동시에 효과적인 제압 사격도 가능하겠다 아리온 스맷은 보병과 같이 움직이는 것이 운용 개념인데 기계와 보병처럼 차세대 K3 전차와 같이 다니는 것도 고려해 봄직하다 아리온 스맷의 RCWS에는 12.7mm 기관포나 고속유탄발사기를 달고 적재함에는 토우 같은 대전차 미사일 발사장치를 올려도 괜찮을 듯 아리온 스맷은 500kg까지 물자를 실을 수 있어 보병을 힘들게 했던 군장 탄약 박격포 대전차 미사일을 실어서 보병의 부담을 상당히 덜어줄 수 있다 사진처럼 사람은 두 명까지 누울 수 있어 부상병 이송에도 좋겠고 정 매복에 걸렸을 경우 돌격 명령을 내려 적진을 돌파하는 용도로도 좋을 듯 차량 후방의 이상한 구조물은 적이 발생하는 총화기 격발음이나 드론 비행 소음 등을 탐지해서 방향을 탐지하는 방탐장비다 방향을 확인하는 즉시 RCWS에 거치된 무기가 회전하여 대응 사격도 가능하다 타이어는 펑크가 나지 않는 에어리스 타이어고 보병에 걷는 속도와 맞춰서 이동할 수 있다 물론 웨이포인트를 찍고 자율주행이나 반자율주행도 가능하다 2년 전부터 미군에서도 시험을 진행했는데 가능성이 좀 보이는 것 같다 미 육군은 2027년까지 2000대 정도 무인 차량을 도입하는 무인 차량 2차 사업을 진행 중이다 아리온 스맷 전면에 보이는 RCWS는 사실 여러 곳에서 응용이 가능한 무인 무기체계다 싱가폴군이 도입한 M113 장갑차 상부의 큐폴라 헤드샵 맞기 딱이다 기존 탱크나 장갑차 트럭 같은 기갑 차량 상부에는 전차장이 상체를 내밀어 주변을 살피거나 기관총을 발사하기 위해 해치가 있다 문제는 상체를 내밀 경우 적의 저격에 매우 취약하다는 건데 이를 막기 위해 사진처럼 큐폴라가 있는 기갑 차량도 있다 그런데 이 큐폴라는 위 사진에서 보듯이 생각보다 그 효용성이 떨어지는 데다 드론이나 포탄처럼 상부를 노리는 무기에는 답이 없다 애초부터 해치를 두껍게 만들어 상부 장갑을 강화하고 사람이 차량 상부로 몸을 내밀지 않는 것이 좋다 그래서 최근에는 RCW 또는 무인포탑을 탑재하는 추세다 아래 사진과 영상은 뉴욕원의 군사세계라는 사이트에 올라온 자료다 해병대 상륙도격장갑차에 RCW를 적용한 사진과 영상이다 RCW에는 보통 EO, IR을 적용한다 전자광학카메라와 적외선 카메라를 적용해서 확대 줌과 주야간 탐색이 가능하고 표적 추적 기능도 있어서 적을 제압 섬멸하는 데 용이하다 차량 내부에서 카메라를 통해 바깥을 살피고 원격으로 사격하기 때문에 승무원은 일단 안전하다 대전차 미사일에 맞으면 답이 없는 건 같지만 최소한 대가리 내밀고 있다가 저격총이나 도탄에 맞아서 죽는 일은 확 줄어들겠다 우리나라 육군 차세대 전차 K3 역시 무인포탑에 RCW를 탑재하고 승무원은 차체의 모듈 구조에 탑승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이게 좋은 것은 포탑의 높이를 낮고 작게 설계할 수 있어서 전체적인 P탑 면적을 줄이고 스텔스 형상으로 제작할 수 있다는 것이다 AI를 탑재하면서 현재 서너명인 승무원도 두세명 정도로 줄일 수 있다 하나는 외부에서 원격으로 탱크를 조종하는 원격조종 무인탱크 개념도 제시했다 드론을 수납해서 자체 정찰 능력을 높이고 적 자폭드론 공격을 몇 번은 막을 수 있는 미사일도 탑재한다 ID 무능화 장치는 RCID에 대한 재밍 기능일 것이고 360도 카메라는 360도 음탐 장치와 연계해서 방향탐지 기능, 방탐을 구현할 것 같다 능동파괴는 적 자폭드론의 접근이나 대전참의사의 공격을 즉각 탐지하고 대응할 수 있을 듯 개발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초기에 잠깐 꼽살이 꼈던 개발권이 있었는데 바로 해군용 RCW러스였다 이젠 수병이 갑판에서 직접 무기를 조종하다가 피격당하는 일은 없다 서해 연평해전 당시 우리나라 함정에 저런 체계가 있었다면 사상자는 상당히 줄었을 것이다 이것은 유인함정 갑판에 장착하는 무기체계이고 나중에 해령으로 이름을 바꿨다 러우 전쟁에서 우크라이나가 잘 써먹은 것이 무인선박드론이다 러시아 함대가 박살나다 못해 결국 철수할 정도였다 우리나라도 무인수상정을 이미 개발했다 유인수상함과 함께 팀을 짜서 기뢰를 제거하거나 적 잠수함을 탐지하는 등 다양한 전술에 활용할 수 있다 해검투는 12.7mm 중기관총 2.75인치 유도로켓 자폭드론 등 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데 여차하면 우크라이나처럼 자폭돌격도 가능하다 바다에서 펼쳐지는 룸티 유무인 복합체계 전술이다 좌측에서부터 해검투 해령 해검부이다 해검부이는 선박에 탑재해서 싣고 다니다가 여차하면 바다에 내려서 운용하는 개념이다 해검 시리즈는 필요에 따라 사람이 탑승해서 조종할 수도 있다 해군은 여기에 더해 무인정찰기도 탑재하고 있다 함재기가 없는 선박에서도 충분히 운용이 가능하고 적 탐지거리를 확 늘릴 수 있다 시베레 S-100은 서해 내내 상공에서 해상 감시용으로 운용 중인데 좀 더 크고 더 많은 기능을 탑재한 S-300 개발에 대해서 하나와 논의 중이다 심지어 한국형 경항모에 F-35B 대신 중대형 무인기를 탑재하는 것이 어떠냐는 의견도 있다 개인적으로는 F-35B와 같이 운용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긴 하다 사실 드론 항모 개념은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여러 국가에서 논의되고 있다 퍼키는 괜히 러시아 대공미사일 체계 구입했다가 미국한테 찍혀서 F-35B 도입이 물 건너가니까 바이락타르 TB-E 무인기를 자국 강습 상륙함에 탑재하기로 했다 무인 전투 체계는 피할 수 없는 대세다 서두에도 언급했듯이 인명피해는 최대한 피하는 것이 좋다 전투기 조종사 같이 양성해 시간과 비용이 무지막지하게 들어가는 인력의 손해도 큰 손실이지만 알보병과 수병의 인명피해는 반전 여론에 정말 치명적이다 그러니 인명피해도 줄이고 정치적인 부담도 덜 수 있는 무인 무기체계 도입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다만 아직은 그 효율성과 정확도가 떨어지니 인간을 보조하는 개념으로 개발이 진행 중이다 그 과정에서 나온 개념이 MUMT 유무인 복합체계다 사실 전방 철책선 감시장치도 상당 부분 무인화되어 있다 문제라면 정밀도나 정확도에 좀 문제가 있다는 것과 그래서 인체 감지 센서도 도입한다고 했었는데 그 효과는 아직 모르겠다 거기다 감시장비가 아무리 좋아도 운용하는 것은 역시 사람이라는 것 노크 귀순 호출 귀순 같은 일이 또 일어나면 안 될 것이다 경계에 실패한 것은 용서할 수 없다 이러다 터미네이터 같은 이족보행 전투 로봇도 나오겄어 아 분대장하고 부분대장만 사람이고 나머지 분대원은 로봇으로 구성하는 MUMT 체계 보스턴 다이내믹스 로봇을 보면 계단도 뛰어오르고 아크로바틱도 하고 파쿠르도 하고 막대기도 잘 잡던데 걔네들한테 막대기 대신 총만 하나 쥐어주면 바로 산핵전투로 보시네 현대 로템이 미친 척하고 한 개 분대 정도 시범 생산하면 볼만하겠다 섹 Conservation 섹 дав 섹